At the final hour, 그 최후의 시간에, When she was so soon to fling aside a burning letter, 그 불타는 글자를 내던질, 이제 곧 내던질 잠인 이 마지막 순간에, It had strangely become the center of my remark and excitement. 그것은 이상하게도 되었다. 중심이 되었다. remark 하면은 눈으로 눈여겨본다는 말도 되고요. 또 눈여겨보면서 짓거리는 것도 됩니다. 네, 논평, 그리고 excitement, 흥분의 대상이 중심이 되었죠. And was thus made to see her breast, 그녀의 가슴을 그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More painfully, 더 고통스럽게, than at any time, 그 어떤 때보다도, Since the first day, she put it on. She put it on은 묶어주면, The first day를 꾸미는 걸로, 그녀가 그것을 단 그 첫날 이후로,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그녀의 가슴을 그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. 네, 지금 맥락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. While Hester stood in the magic circle of ignominy, Hester가 그 마법의 원, 지옥의 마법의 원에 서 있는 동안, 이 마법의 원을 지금 설명 더 하고 있는데요. Where the cunning cruelty of a sentence seemed to have fixed her forever. 그 교활한 잔인성, 그녀에게 내려진 심판의 그 교활한 잔인성이 그녀를 영원히 fixed, 못 박아둔 것으로 보인, 그러니까 그녀가 벗어나지 못하게 치욕의 원을 그려놓고는 거기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건데, 네, 그 마법의 치욕의 원에 그녀가 서 있는 동안, 이까지가 when 부분입니다. Where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는 magic circle을 꾸며주는 게 되었었고요. The admirable preacher was looking down. 찬탄을 받는 놀라운 목사님은 내려다보고 있었죠. From the sacred pulpit. 이 지금 바깥 장터의 Hester의 장면하고요. Hester는 지금 magic circle of ignominy, 지옥의 마법의 서클 안에 있습니다. 이 목사님은 성스러운 신성의 서클 안에 있죠. 이 놀라운 대조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찬탄을 받을 목사님은 내려다보고 있었다. From the sacred pulpit. 성스러운 설교단으로부터. Upon an audience. 오디언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. Look down upon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오디언스, 청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 Who's very must the spirit. Headed to his control. 이 청중들의 가장 내밀한 영혼들은 그의 통제, 목사의 통제에 순응하고 있었다. The saint-aid minister in the church.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스러운 목사님. The woman of the scarlet in the marketplace. 장터에 좋은 글자를 단 그 여인. But imagination would have been irreverent. Enough to surmise. 어떤 상상력이 이렇게 불경스러울 수 있을 것인가.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. 추측할 정도로 충분히. 어떤 상상력이 다음과 같은 걸 상상할 정도로 불경스러울 수가 있었을 것인가. 도저히 상상 못할 거라는 거죠. That 이하를. The same scorching stigma was on them both. 그 똑같이 그을리는 스티그마, 오명, 치욕이 그들 둘 다에게 있다는 것을 상상할 만큼, 추측할 만큼 불경스러운 상상력을 누가 감히 지닐 수 있을 것인가.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세션 파트가 끝났습니다. 이제 두 챕터 남았습니다.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레블레이션이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